이번 영상은 조건문 마지막 영상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else if를 줄인 말입니다. ellip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true라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얘가 false면 ellip 안에 있는 조건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rue라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것인데 ellip 안에 있는 조건이 false라면 그때 els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else는 생략할 수 있고 ellip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형식과 또 이것을 응용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적당한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if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ellip, 여기는 true이고 else, 그리고 3번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먼저 if가 true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고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고 4가 실행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0, 1, 4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샵, 0, 1, 4 그죠? 자, 구분자를 놓고요. 그리고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번에는 ifD가 false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 볼게요. 0, 2, 4가 실행이 됩니다. 즉, 얘가 실행이 됐고 얘가 false니까 건너뛰고 이게 true니까 e가 실행이 됐고 else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4가 출력된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0, 2, 4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카피해서 실행을 또 시켜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false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0, 3, 4가 나옵니다. false, false니까 얘가 실행이 돼서 0, 3, 4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l, if를 응용해서 뭔가 좀 쓸모있는 걸 만들어 볼까요? 자, 만약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egoing뿐만 아니라 뭐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사용자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id1은 egoing, id2는 basta 라고 하고 여기서 id1을 체크했어요. 근데 id1이 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elif라고 해서 input id와 id2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맞으면 welcome 이라고 하고 그리고 else가 나오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했을 때 egoing을 하면 welcome이 나오고요. basta 라고 하면 welcome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을 입력하면 누구냐고 물어보죠. 뭘 통해서? elif를 통해서. 어때요? 조건문 엄청나게 강력하죠? 여러분 조건문의 사용자가 되신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